디아 바진, 일찍 가시 같다야 큰 무당이 되겠시다 사람 살려요 그것이 모두 다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? 신이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? 이 집에 물에 빠져 죽은 용신기가 있구먼 재수, 열어서 편안하게 도와보고 받들어 건넨다라 넌 직결이야, 나가! 어디 있습니까? 어떻게든 이 사람 꼭 살려야 한다 광대기, 원홍기, 창력기, 음력기, 뜬기, 뜬신, 허튼신에 죄다 두루 한 상 잘 먹여서 보내라, 알겠어? 탐사 한글자막 by 한효정